금산군 의원을 재선했고, 그 의원을 선선채에 당선되었습니다. 저는 우로는 우리 김태흠 도시사님과 또 박거민 군소님, 김석근 의원과 같이 또 우리 군의원 7분과 같이 해서 금산군과 충청 남부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위해서 검찰을 다하고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가주는데 열정을 다 갖출 것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항상 우리 도원 민원 상담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법이 허용되고 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여러분 뜻을,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금산군 발전에 초석을 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